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찌질한 모습을 정말 찌질하게 잘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감독님이랑 의논도 많이 해서 수염도 진짜 매출 길러보고 그리고 쓰레기 분장도 할 때 서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서로 하다가도 감독님이 그래도 너의 마지막 이미지는 지켜주겠다고 좀 덜 하셨거든요. 어쨌든 제가 원했던 만큼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요. 그리고 담벼락 넘었을 때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원래 좀 그렇게 몸을 쓰고 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직접 해보려고 했어요. 그래서 감독님하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